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애터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원데이 세미나의 비정 강의 시간입니다. 애터미로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신 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애터미로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계신 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 텐데요. 오늘 비정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이름 석자만 말씀드려도 잘 아실 분이신데요. 우리 이용균 로얄마스터님의 파트너이시고 개인적인 저의 스폰서이신 아주 자랑스러운 저의 스폰서이신 김수지 스타마스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행복한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자 스타마스터 김수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아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만에 이왕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처음 인사를 드렸고 올해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긴장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어떻게 경황도 없이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뭔가 질서가 잡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긴장이 되고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또 어떠한 포인트를 전달해 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 끝에 고민만 하다가 정말 어제 잠을 잘고 아침에 결국에는 그냥 가서 아무렇게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왔습니다. 정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2020년을 혼돈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2021년도는 정말 질서가 잡히고 또 디지털 세상의 뉴 월드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 속에 정말 사람들은 삶의 방식부터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가고 있고 잠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빠르게 적응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도 많은 혼란을 겪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제가 정말 사랑하던 또 파트너 사장님을 하늘로 보내드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일과 또 관계 속에서 많은 정말 아픔을 겪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얘기를 잠깐 드리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꿈은 음악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또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미국에 유학 가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공부 그리고 유학의 길이 저에게 전부였던 시절 유학을 가기 위해 저는 대학 온 시절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혼 이후에 갑자기 시댁의 일들로 인해서 유학의 길도 접게 되었고 제가 꿈꾸던 상관은 전혀 다른 방식의 또한 음악이 생계 목적에 도구려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사업 실패로 끊임없는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공무원 집안인 저희 집안에서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제가 적응하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결국 빈만 가지고 빈선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나온 저는 생계가 막막게 한때는 죽으려고도 각오도 해봤었고요. 또 하지만 유치원생인 아이들을 두고 죽는 것조차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강사 월급만으로는 정말 큰 빚의 이자는커녕 생활이 너무 힘들어 두 아이들을 두고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까봐 너무나 두려웠고 그리고 점점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보며 불투명한 미래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시간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더 두려웠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어 밤새 아이들 몰래 고민하며 가슴을 여미며 눈물로 지새웠던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태훈 총장님으로부터 해모임 한 세트 그리고 애터미 6종 시스템 그리고 이브닝 케어 한 세트씩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10년 전 그 제품을 받았을 때 저는 싸구려 제품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건강도 무지 안 좋은 상태였고 또 피부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제품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우연히 학부형 집에 놀러가게 되었는데요. 그 제품들이 전 제품들이 그 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께 여쭤보게 되었고 그 당시 그 학부형님은 온자력 연구원의 연구원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연구원 내 매점에서 해모임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가격이 해모임 50호에 7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터미에서는 4박스를 샀을 때 한 박스 가격이 7만 6천 5백원 그리고 포인트를 정립해주고 그걸 또 수당으로 현금으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황국 온자력 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태훈 총장님의 권위로 송리산 세미나로 가게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장님의 강의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처음에 어떠셨는지요? 저는 처음에 다 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나고 나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냥 스폰서님들께서 쓰라고 하니까 무작정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시나리오가 마치 마술처럼 꼭 그렇게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마법처럼 매달 금요일이면 학교 수업을 휴강하고 석세스 다단계 세미나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쯤 참석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 보였고 회장님 말씀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제품을 사야 되는 강요성도 없는 에터미만의 사업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택 안 할 이유도 제품을 쓰지 안 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고 정말 제품을 열심히 쓰고 열심히 알리는 것이 나의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면 나의 꿈도 아이들의 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몇 년간 정말 미친 듯 모든 걸 끊고 마음먹고 독한 마음 먹고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정말 자존심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보자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에터미에서 걸어보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부자의 삶이 편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서민들은 인생의 전부가 돈이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인생의 전부는 돈의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 불편함 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돈이 많아 불편하신가요? 아님 돈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아님 현실에 지금 만족하고 안주하고 계신가요? 삶의 시작도 돈에서 비롯되고 삶의 마무리도 돈으로 멋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학교를 과감히 그만두고 에터미 다단계의 제30대 후반과 40대의 청춘을 에터미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에터미를 에터미에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요. 뭐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에터미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 사장님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강의를 하고 회장님이 강의를 하고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는 있지만 도대체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지? 저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스폰서님들께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갔습니다. 그냥 무작정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모했던 것 같아요. 무작정 제가 에터미를 시작한 이후 부모님께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 무작정 내가 에터미를 시작했으니 선포를 하고 내가 집으로 내려갈 테니 엄마 나는 여기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엄마 주변의 인맥들을 좀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용균 총장님 그리고 고유선 총장님 김태원 총장님을 무작정 모시고 여수로 향해했고 그 결과 어땠을까요? 집안에 왔던 정말 동네 아줌마들은 제품 하나씩 선물로 드리니까 제품 하나 받고 총장님의 강의를 끝까지도 듣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그 일은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총장님하고 스폰서님들을 모시고 또 즐거운 일, 즐거운 여행길을 가는 걸로 만족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에터미를 하실 때 무엇을 먼저 시작하시나요? 명단 작성을 하시나요? 8단계, 8코어 여러 성공자들의 성공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자 출발 지점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또 달라졌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밖에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줌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이 줌이라는 환경이 여러분들 적응이 되셨나요? 그런데 정말 시작 전부터 20분, 30분 전부터 이 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과 형제라인, 스폰서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의 세미나를 오프라인에서 준비해오듯이 똑같이 준비하고 적응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애터미를 10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애터미를 시작하고 5년 만에 연봉 1억 이상이라는 당당한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히 제가 과거에 학교에서는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애터미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밑바닥까지 갔던 그 시절 제어에게 희망이 없던 그 시절 저는 애터미를 통해 다시 꿈을 가지게 되었고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었고 그 미래와 저의 꿈과 저의 목표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애터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주시나요? 저에게 애터미는 청춘이고 저에게 애터미는 저에게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터미 전에 삶보다 애터미 이후의 삶이 저의 인생이 애터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무엇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마스크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전에 거리를 가다 보면 마스크 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자연스레 피해갔을 것입니다. 왠지 나쁜 사람일 것 같고 왠지 피해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봐 나도 모르게 한 발치 뒤로 물러서서 피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2021년도 코리아 트렌드를 보면 김남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트렌드는 브이노믹스 시대가 열어가실 것이다. 브이노믹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세상 그리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꾸게 될 경제 시장, 유통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브이노믹스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이 필요하고 나만의 경쟁력은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살아남는 것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진 자만이 살아남고 성공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쟁력은 나에게는 있는지 그리고 언택트 트렌드에 어떻게 변화돼 나갈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는 이제는 단순히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변화돼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단어 그것은 언택트일 것입니다. 비대면을 말하고 있죠. 그 비대면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들은 소비 트렌드의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유통의 시장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택트, 언택트는 비접촉 즉 비대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에서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언택트, 그거는 온라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브이노미스 시대에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 주거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 주거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셨나는지요. 집, 홈 트렌드 하면 과거에는 그냥 집은 휴식의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편히 쉬는 휴식의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거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일과 생활과 그리고 휴식 공간이 모두 공존하는 그런 주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근무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근무 환경이 재택근무 환경으로 바뀌면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고 모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재택근무에서부터 온라인 교육, 학생들의 수업까지도 모두 온택트의 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이거 어떤가요?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영화를 보며 우리 공상과학 영화라든지 제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인가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공상으로만 느껴지던 가상의 현실들이 정말 지금 현전에서 현실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식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을 세워놓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학장님께서 졸업식장 수여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던 문화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였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했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5년, 10년의 경제가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가속화가 되어서 앞당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집안에서의 주거 공간에 집안에서의 생활들이 많아지면서 또 집안의 공간조차도 이렇게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홈트레이너. 우리가 과거에는 운동하면 헬스장이나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라든지 이제는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정말 화면에, TV에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이걸 보면서 운동을 하는 이런 시대가 왔고 이 시작은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혼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보면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정말 쉬운 것부터 정말 고난이도의 운동까지 집에서 얼마든지 즐기고 내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앱들이 많아서 또 내 건강을 체크하고 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드들이 너무나 이제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정말 이제는 건강 기능 식품까지도 이렇게 추천해주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배송해주는 필리 서비스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화장품 또한 고객이 집에 방문해서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 화장품까지 이렇게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그리고 AI, 그 다음에 비대면, 넷플릭스 이런 AR, VR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생소한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애견해왔고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속화가 붙었던 거죠. 예전에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애터미 유통 채널에서 차도 구입을 할 수 있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선택하고 비교하고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세상의 전 모든 유통의 시장을 애터미의 허브를 통해서 다 전 세계에 전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2016년도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신차들이 이렇게 구매가 되고 비대면으로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인데요.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들이 모두가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빠르게 가속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 세계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오프라인의 세미나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대면과 대면이 공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지만 비대면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클라우드 슈밥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환경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죽든가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빠르게 적응을 해서 나도 이 시대에 뭔가를 내가 다시 또 꿈꿔던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뉴노멀. 뉴노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말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제 이게 표준의 지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따라가고 싶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게 세상의 흐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리 미염 시대라고 합니다. 즉 편리함과 프리미엄에 결합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제 시간과 백화점을 내가 돌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들어가서 차를 대고 또 백화점을 들어가서 상품을 여러 가지 상품들을 비교를 하면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상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선호하는 형상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온택트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sns 하고 계신가요? 유튜브 많이 애용하고 계세요? 인스타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런 유튜브 채널, sns, 인스타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 한 해, 2021년도의 1년이 아주 중요하다. 2021년도의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모든 부가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끊임없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지금 우리 회사가 퍼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그 퍼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의 app를 정말 그 장을 한껏 펼쳐나가는 2021년도를 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의 리소스를 온라인으로 옮겨서 플랫폼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엄청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사실 자신 있으신가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 시대를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빠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라는 팬데믹 현상과 함께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모든 것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왔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빠르게 전환했고 지금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완벽한 기업에서 정말 따라만 가보시겠습니까?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들의 회사들이 있고 지금 모든 대기업의 회사들이 그런 디지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이미 만들어져 왔고 그것을 지금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가 아주 정말 고성장하는 고속시대의 회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던 그 시절에도 애터미는 계속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58세대, 여기 58세대 사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8년 갯질을 지칭합니다. 50대에서 60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를 들으면서 성장했고 디지털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세대, 신논형층의 약자라고 합니다. 지금 딱 제 화면에 김미수 스타님이 보이시는데요. 저는 김미수 스타님이 여기에 딱 맞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인데도, 아날로그 세대인데도 정말 디지털을 능숙하게 하시면서 어쩔 때는 저보다 더 능숙하게 하실 때도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제는 정말 이런 시대가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계속 소비시장, 소비 트렌드, 그리고 유통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이용균 총장님의 강의 기억나시나요? 앞으로 대형마트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유통의 시장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유통의 시장은 시장만이 살아났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이다. 지금은 다단계 시장이 이렇게 소외를 받고 정말 외면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단계를 하는 우리는 참 잘했어 라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다단계라서 창피하십니까? 아직도 다단계라서 자존심 상하십니까? 아직도 밑바닥에서 하는 일들이 다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어디 가서 정말 학교에 가면 아이들 다단계 엄마 직업, 저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대학 강사로 써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애터미.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저희 아이들이요.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 기숙사로 제품을 보냈는데요. 전 제품 일부러 애터미 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가보니까요. 애터미 박스가 무인 택배함에 있는데, 가장 많이 보였던 박스가 쿠팡, 그 다음에 마켓컬리 샛별 배송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학생들이 또 시켜먹고 주문해서 먹는데요. 쿠팡, 그리고 마켓컬리,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들을 박스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애터미 박스는 유일하게 제가 보낸 박스밖에 없더라고요. 아, 아직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구나. 제가 만약에 그 무인 택배함에 애터미 박스가 많았더라면, 벌써 애터미가 이렇게 알려졌나 생각을 했을 텐데, 아직도 애터미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도 보내고, 먹을거리도 보내서, 같은 방에 룸메이트와 친구와 같이 먹고, 나중에 내년에 회원가입이 되면 친구도 회원가입을 해서, 정말 같이 이렇게 애터미 애용자가 한번 되어보라고 딸에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서 일하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체거나 어디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그 문화들이 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희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로 이 사업이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려면 정말 1년에 한 번 가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볼까 말까 하잖아요. 중국, 중국이라는 나라 가깝지만 자주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 해외 사업자들이 줌으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사업의 가속도가 붙는 기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들고,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기 힘들어 어떻게 보면 카톡을 통해서 보이스톡으로 소통을 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줌으로 통해서, 화상으로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와 장소에 가림 없이 정말 만날 수 있다라는 이 장점이 이 사업에도 우리가 전환점에서 사업에 업을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줌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줌이 어색한가요? 지금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너무 화면부터, 이름부터, 정말 총장님 산하에 제가 다른 라인의 교차 강의를 가서 보더라도요. 이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너무 이렇게 협업해서 잘 이루어지는 라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스폰서님들께서 또 총장님께서 주도하에 이렇게 잘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으로 안내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만 한 거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 전환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통,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의 유통에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상박이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대전만 하더라도요. 둔산의 정말 대형 홈플러스 매장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정말 대형 마트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너무나 그게 불과 우리가 1년 전, 2년 전에 우리가 나누던 그 대화들이 지금 벌써 현실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 여행 어떻게 해외여행 가고 싶으세요? 네, 지금 여행을 갈 수가 없죠. 이제 해외를 나가다 못하니까요. 여행사에서 이런 상품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랜선 여행,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을 거쳐, 대반을 거쳐, 부산을 거쳐 하늘에서 한 바퀴 돌고 비행기 안에서 문화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게임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여행 상품들이 이제 나오고 랜선을 통해서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내가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돈을 내고 미리 여행을 해보는 이런 상품들이 그런데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상품들이 지금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연, 문화, 예술도 정말 대면으로 우리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마저도 정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AI, AI가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연 모션, 오페라를 로봇이 AI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모든 건 다 로봇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다 AI로 진행이 된다고 할 지언정 예술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학 예술만큼은 정말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인간의 감성을 로봇이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학, 로봇이 글 쓴 시가 나왔고요. 로봇이 그린 예술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느 곳에도 이제는 내가 설 곳이 내가 선택할 직업군이 정말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직장도, 학생도, 소비자도 모든 것들이 갑자기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블렌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혼합형 학습,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으로 인해서 함께 진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애터미는 모든 것을 4차 산업혁명에 정말 맞춰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왔고 지금 그 전환점에 완벽하게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도 회사의 선택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의 마인드,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떠한 소비자들이, 어떠한 고객들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자발적인 재구배가 일어나서 정말 평생 애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 또한 그런 애용으로 인해서 정말 사업자들은 쉽고 균형 있게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지출이 곧 수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또한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만드는 시스템이 아닌 만들어진 시스템에 정말 이렇게 합류만 한다면 모두가 함께 손잡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기업인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걸 갖춘 회사가 애터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장님은 다단계 업체와 경쟁하지 않겠다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홈쇼핑, 유통 채널도가 경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애터미가 라이브 유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PV가 없는 소비는 없애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PV, 다른 기업들도 플랫폼 비즈니스도 포인트는 줍니다. 포인트는 주지만 여러분들 그 포인트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 기업에 그리고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가 제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볼륨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그 포인트를 다시 환산을 해서 고객들에게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곧 지출이 수입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애터미는 애터미를 선택한 소비자라면 고객의 성공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애터미가 전 세계 지금 유통의 시장을 뒤흔들고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나고 10년 전부터 외쳤던 그 말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의 경영에는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뭐라고요? 사람들은 몰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자들의 이용 가치나 소비자들의 니즈가 바뀌었지만 결국에 이 기본 세상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자몰, 여러분 아자몰 많이 이용하시죠? 저는 아자몰에 올라온 상품들도 그냥 무작정 구매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정말 그 똑같은 상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이익을 아자몰을 통해서 애터미 회원들에게 전달해 주는지 저는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정말 똑같은 제품이 맞아? 할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가격의 차이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애터미는 면도칼 경영 이만큼 따라올 수 없는 품질에 정말 절대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의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정말 다 사용하고 애용할 수 있는 대중 명품의 전략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핵심 경영의 전략은요 첫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선택을 했을 때 애터미 회원들은 회원 가입을 하면서 얼마 이상 사야 된다라는 얼마 이상 사이지만 회원가에 준다라는 진입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회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열어서 모바일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러면 이거 회원가가 얼마예요? 회원가에 살려면 얼마 이상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아니 고객님 네, 여기는 얼마 이상 사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정말 마켓컬리시나 쿠팡이나 인터넷 쇼핑몰 어느 쇼핑몰에서 가입을 하듯이 그냥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들어가서 상품을 보고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거기에는 매달 내가 이렇게 수당으로 정립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유지비가 없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구주 누구나 쉽게 우리가 사업을 실사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나로부터 좌우에 한 명씩만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수당을 우리가 또 PV를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로 시작해서 회원 가입에 무한 대수, 대수의 제한이 없고요. 또한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PV를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작은 쪽 기준으로 우리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무한 누적을 해줍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 소비자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웜 마케팅 나로 시작한 그룹은 정말 나에게 전 모두에게 공유를 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기업들은 상위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의 기업들을 보면 상위 그룹에 그리고 상위 성공자들이 정말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 원까지도 가져가는 성공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텀에서는 지금 이미 상영선에 도달했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수억만 PV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후원 수당에 한 달에 5천만 최고 일일 수당 150만 원,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우리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벌을 쳐야 되나요? 그 이상 갖고 싶으신가요? 회장님의 생각은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만 벌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완벽하게 해방이 되고 사회적인 기여도 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결국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야 된다라는 이론에서 우리는 상영선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오는 사람도 1번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텀이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에텀이는 이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의 가속화를 시켜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왔고 그리고 또 승급자들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승급자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디자인상도 수상을 했고요. 또 수출 실적 누적을 또 무역의 날 이렇게 또 브랜드상을 또 받게 됩니다. 이제 올해 작년도 실적 이제 올 7월이 되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이 100세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는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 계신 사장님 중에서는 이미 넘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먹고 사는데 나는 불편함이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죽어도 정말 이 가난에서 저처럼 벗어나야 되고 정말 경제적 해방이 돼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내 아이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장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플랫폼 비즈니스를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저는 에터미를 정말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는 에터미가 저는 가장 빠르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에터미는 대처해 나갈 수 있었고 초고령화 시대도 우리 한국이 이제는 도래가 되어 나간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60, 한가, 그 다음에 70, 칠순 되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저도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면요. 60대 분들, 리더님들, 그리고 사업자님들 다 압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 나이로 보이지 않아요. 엊그저께 김민숙 본부장님 월드 시니어의 모델 나가시는 거 여러분들 영상 올린 거 보셨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정말 예쁜 몸매에, 정말 예쁜 외모에, 또 에터미에 걸맞는 정말 꿀광 피부에 정말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렇게만 늙어갈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나이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면 와, 그게 정말 아름다운 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 세대의 우리는 분명히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항상 말씀하신 동네 남아도는 그런 아줌마가 성공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내가 동네에 어영부영 시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로 전략해 있고 정말 애나 집에서 보는 그런 죽으로 전략해 있고 그렇다라면 내 삶이, 그리고 내 이 경제활동이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어 갈까요? 너무 무료하지 않으세요? 네, 80세가 되고 100세가 되더라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엊그저께도 에스쿨이 진행되었는데요. 70대 할머니도 계세요. 그런데 전혀 70대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오히려 20대, 30대보다 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은 내가 살아갈 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고 80이 되신 어르신들은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라면 한 가지 집중을 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열정을 다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아직은 젊은 나이 있고 여기에 30대, 20대, 그리고 40대 사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의 변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맞서세요. 지금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특성상 시스템 사업이고 또 비대면이지만 나가서 대면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두들 멘탈이 무너진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것도 누구도 어떠한 결과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업자들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유는 시도해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고 실패가 아닌 실험이고 연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이 시대를 쫓아가기 싫다고 해서 이 시스템에 내 몸을 온전히 담궈두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어가고 남들은 이제 그 실험과 연습 기간을 마치고 도약하는 그 시기에 나는 그때 시작하면 이제 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연습할 때 나도 반발만 쫓아간다면 반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멘탈이 잡아지지 않을 때는 저는 그냥 뭐라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10명이 같이 하고 20명이 같이 하고 50명이 같이 하고 100명이 같이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또 다른 전환점이 나오고 또 다른 방향이 제시가 되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자는 시도를 할 것이고 정말 용기에 맞서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사람은 시도조차도 못하고 정말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식의 이 상위 5개 매출 품목으로 정말 아직도 해모임이 업계 최고의 인기 베스트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기업이 10년 이상, 12년째 지금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의 가격을 내리거나 내렸던 기업들은 없어요. 매년 매년 물가 상승 대비 우리가 제품의 가격도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만족도를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70만 원으로 올랐다면 여러분들 사드시겠어요? 10년 전이나 정말 10년 전이나 지금 10년 후나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양은 계속 늘려줬어요. 화장품도 생얼에서 시작해서 지금인 더 패임까지 오기까지의 제품의 양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터미가 개인 홈쇼핑, 개인 디지털, 개인 쇼핑몰을 다 사업자들에게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 하나 오픈하려면 여러분들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쇼핑몰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인터넷 쇼핑몰들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적자를 내는 이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비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적자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고할 이유도 그리고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관리부터 모든 것을 회사가 다 만들어졌고 나는 단지 여기에 내 컨텐츠를, 내 컨텐츠를 알리고 내 컨텐츠를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블로그에 들어오듯이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명함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디지털이에요. 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인사말을 들을 수 있고 나의 애터미와의 인생을 들을 수 있고 애터미의 사업을 들을 수 있고 애터미의 컨텐츠를 들을 수 있고 애터미의 성공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이걸 또 뛰어넘어서 회장님이 직접 찍고 준비하고 계시죠. 나를 복제한, 나를 복제한, 또 나를 복제한 또 XR 이제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회사가 마구 쏟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면 돼요? 우리는 이용하고, 알리고, 그리고 이 안으로 소개하고, 안내하고 함께하는 일만 우리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 소득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 코로나19 편데미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김미경의 리부트 책을 먼저 사서 받고 그걸 읽고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이걸 꼭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이제는 내 뇌를 리부트해야 됩니다. 피보팅 말 많이 들으셨죠? 뭐예요? 픽! 쉽게 말하면 픽! 우리는 이전에서 이후 세계로 픽! 빨리 눈을 돌려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소득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정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쓰여져 있고 파이프라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스템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2020년도에 정말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피부로 정말 느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의 정말 비전은 내가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내가 향후에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고 내가 전 세계 어디에 가 있더라도 내 통장에 매주 그리고 매월 그렇게 시스템 소득이 들어오는 일이라고 그게 비전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피부로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혼돈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과거의 모습처럼 학교에 있었더라면 올 한 해 내 생활이 어땠을까? 암담하더라고요. 내 아이들과 나는 또 뭐를 해야 되고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은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정말 먹고 살까? 정말 너무 아찔했습니다. 내가 그때 작년 한 해 동안 애터미를 알려준 스폰서님께 김태훈 총장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고 그때 제가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때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하루에 수십 번 포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하시다 보면 그 기간이 판매사 되기 전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내르락 하시죠. 오늘 나가서 고객한테 세무업 넷 박스를 팔았어. 그럼 어떡해요? 와 그래 이건 되는 일이야. 맞아 이건 될 수 있어. 나 천만 원 벌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또 나갔더니 폼클렌징 하나도 누가 안 사주는 거야 얘기했더니 회원가입도 한 명도 안 해줘. 그래 내 팔자에 무슨 천만 원이야. 천만 원은 개나 물어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과거에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시스템에 딱 들어와서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1박 1 세미나 회장님 강의 박사님 강의 그 세미나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나면 그래 그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걸 못해. 나 할 수 있어. 성공자들이 나와서 하는 성공 스토리 그냥 시스템에만 있었더니 성공했더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냥 정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그 강의에 그냥 앉아서 자는 게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1박 2일이면 1박 2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 시간을 얼마만큼 시스템 안에서 그 강의에 내가 몰입을 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10년 전에 조그만한 오피스텔에서 고희순 총장님 그다음에 정수진 본부장님 그다음에 김태원 총장님 이용균 총장님 이용균 총장님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뵀을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셨어요. 그때 수당을 보여주시는데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를 벌고 계셨고 고희순 총장님이 한 180만 원 정도 벌고 계셨습니다. 김태원 총장님은 말할 거 없죠. 네, 일주일에 7만 원 소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럴 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총장님은 상한선에 가 계시고 그다음에 고희순 총장님도 로얄 마스터에 가 계시고 김태원 총장님도 또 로얄 마스터에 가 계시고 로얄 리더스에 들어가 계시고 또 정수진 본부장님도 로얄 리더스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김민수 본부장님은 형제라인이기는 하셨지만 그때 처음에 뵀을 때 그때 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김민수 본부장님 또한 지금 로얄 리더스 로얄 마스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제 위에 아무도 성공자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뭘 믿고 학교까지 때려치우고 제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생활비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놔버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용균 총장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못하며 1년에 판매사를 못 가면 그 부족한 200만 원 내가 채워줄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한다고 하겠죠. 여러분도 다 하실 거죠. 그런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어떠한 단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였습니다.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하면 그거 내가 채워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뒤를 돌아보니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작은 아들과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였습니다. 저는 대전에 연고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항상 고민을 해야만 됐었고 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전업을 하게 됐던 이유는 안산에 첫 파트너가 나오면서 제가 스폰서님들을 모시고 후원을 가야 되는데 매일 매주 학교 강의가 매일매일 8시간씩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파트너잖아요. 내 파트너. 내 파트너 후원을 가는데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동행하지 않고 스폰서님들에게만 후원을 맡긴다는 것이 저는 제 양심상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처음에 여러분들 초심 일치한 거 다 얘기하시죠. 나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시작을 하면 내가 끝까지 성공을 시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나와서 시스템에 몇 번 나오고 시간이 지나고 회원 가입을 하고 에이전트가 되고 판매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뒤에는 이 사업은 자장격지에 해야 된다. 자장격지가 그럴 때 쓰는 말인가요? 사자성어를 그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사업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내 사업입니다. 저도 내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가감하게 전업을 하고 스폰서님들을 모시고 서울을 다니는 일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가 정말 새벽에 5시에 출발을 해서 서울, 안산, 천안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스폰서들하고 함께하는 사업 함께 어울려 다닌 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부장님들과 그 다음에 형제라인들과 저희는 항상 어울려 다니는 게 일이었고 제가 가장 목표로 삼았고 제가 가장 욕심을 냈던 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뭐였냐면 스폰서가 가는 곳에 내 파트너 만들기 부산의 스폰서가 계속 가는데 부산의 파트너를 너무 만들고 싶은데 부산의 파트너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끊임없이 거기에 파트너가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저 정말 중국의 사업자 하나만 나오면요. 그 사업자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그 사업자를 어떻게든 함께 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했더니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하고 함께 또 중국에 가는 일을 이렇게 이뤘고요. 결국에 뭐냐면 제 생각의 변화가 제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게 되었고 한때는 이 다단계에 발을 들여놓게 한 김태훈 총장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여러분들도 같이 겪고 있겠지만 관계,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회장님 말씀 중에 어느 날 뇌에 딱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변하자. 내 생각이 변하자. 내가 남을 바꿀 수 없다. 부모도 남을 바꿀 수 없었는데 내가 그런 남을 제가 어떻게 바꿔요.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내가 주변이 나를 바라봐 주게 되었고 또 내가 주변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협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변하는... 회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산하에 있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여러분 상하에 있는 스폰서님들 내가 다 바꿀 수 있나요? 상박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꾸면 스폰서님이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팀 옥을 이뤄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직판 시장에 두면 이렇게 우리 중국, 미국에 이어서 한국의 시장이 3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국에도 정말 이렇게 애터미는 끊임없는 성장세를 이어오고 또 해외 사업도 4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회원, 통합 회원 오픈 1년 만에 정말 미 오픈법인 42개국에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1,500만 명을 돌파를 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2019년도 1억 만불 수출 탐을 받기도 했고요. 2020년에는 누적 수출 6억 불이 이렇게 누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도 애터미, 트렌드, 사사성황입니다. 양자택이, 이제는 회사가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 품질도, 가격도, 국내 사업자들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외 진출도 놓치지 않겠다. 사업자들은 사업자들에게 맞는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성공자가 나오는 한 해를 만들며 그 성공자들로 인해서 애터미라는 기업이 더 사회의 나눔을 실천을 하고 베푸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시스템화 오면 성공한다고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했고 이 길로 많은 사업자들이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전환을 해서 이 일을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업자뿐만 아니라 부업자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고 여러분들이 화상 미팅을 할 때 천만 고지, 오천만 고지를 설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이곳에 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애터미 애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애용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30만 원, 50만 원의 이익이 나한테 다시 매달 들어온다라면 그분들은 절대 다른 기업으로 소비를 옮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회사도 지금 부업가 세미나에, 이제 부업가의 트렌드에 맞게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지금 개발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맞게, 지금의 시대에 맞게 정말 그 부업가들 시대에 맞게 그 니즈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맞춤식으로 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실 게 있습니다. 분명히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시대의 어떤 전환점이나 방향이 바뀔 때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공부 안 하려고 나 애터미하고 다단계 선택했는데 내가 다단계 오니까 공부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애터미에서 공부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매출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뭐냐? 만들어진 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 반복적으로 말하는 연습 그리고 반복적으로 찾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애터미 차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애터미 유튜브 그리고 애터미 인스타 그리고 애터미 홈페이지에서도 이제는 맞춤식으로 많은 강의들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자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초대를 해놓고 그 소비자들에게 맞는 맞춤형 강의들을 쏙쏙쏙쏙 골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고 후손 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품은 제품대로 제품 데이를 진행을 하시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사업자분이시잖아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그리고 신규 사업자보다 지금 사업을 전념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애터미 사업을 하시나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으신가요? 1%의 소수가 누리는 삶의 기회도 소외된 99%의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을까요?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미디어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정말 이제는 2090년도의 사회계급을 보면 0.003%만이 플랫폼 소유자만이 정말 부를 누릴 수 있고 나머지 99.999%는 정말 노동에 의한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성공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고학력자들 실험난으로 인한 많은 고학력자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애터미를 한 직장의 트렌드로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왔던 과거의 성공자들의 모습에 보면 지금 이 방에 계신 사장님들보다 특별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다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상위 스폰서님들만 보더라도 많은 결과와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성공한 스폰서님들이, 성공한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안내하는 그 길만 여러분들은 정말 지려밟고 가시면 모두가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가장 여기에 콘텐츠를 맞추고 있죠.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 다 작성하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저희 팀 미팅을 하는데요. 직급자 미팅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늦는 이유가 있었구나. 뭐 했냐면 직급자들이 이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몇 년 전에 작성을 하고 작성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인생 시나리오 안에서 끊임없이 매달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가족 여행을 엄마 칠수 때 2019년도에 다녀왔고 제가 목표했던 일을 해냈고 또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 정말 제가 유학의 길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가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음악, 결국엔 세미나장을 통해서 원하는 음악도 연주를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미국을 가보게 되는 그 꿈도 이루었습니다.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저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겠죠.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꼭 생생하게 여러분들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또 직급 도전 달성 계획표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샤론 로즈 마스터까지 오는데 1년에 제가 한 집급씩 갔거든요. 1년 만에 세일즈 마스터를 정말 팔아서 진짜 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안 되면 팔아서라도 가라. 동네에 정말 친한 언니들 손을 꼭 붙들고 언니 나 인맥이 없으니 언니 사업하자고 안 할 테니까 정말 제발 소비자만 소개시켜줘. 그렇게 그 당시 7만 6천 5백 원짜리 여행용 세트 7세트를 제가 뽑아가지고 그 언니한테 7세트를 다 갖다 줬어요. 주변에 써보게 하고 그 사람들의 소비자를 소개해달라고 거기에서 사업자가 나왔던 게 오정희 팀장님입니다. 네 그렇게 만난 인연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1년 뒤에 저 이거 자연스럽게 갔을까요? 오토 판매사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매출하지 않고도 250만 250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토 판매사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토 판매사는요. 내가 수동으로 계속 끊임없는 반복을 도전해 나가는 게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100을 했던 게 50이 되고 50을 했던 게 30이 되고 20이 되고 10이 되는 일이 오토 판매사예요. 그리고 판매사 도전은요. 여러분 1년, 2년, 3년의 계획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인맥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오늘 애터미를 결정하고 나는 정말 제품이 이만큼 필요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해모임을 먹어야겠으니 나는 이렇게 판매사를 도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빨리 도전하고 빨리 유지 도전을 해나갈수록 저는 성장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연습이 되고 여러분 마케팅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팀장님, 판매사님들 얼마나 드세요? 직급을 도전하다 보면 내가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팅이 아닙니다. 도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샤론 노즈마스타까지 인생 시나리오에 그린 너무나 소름 돋게도 적어놨던 날짜 그대로 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물론 리더스클럽에 입성한 것도 제가 3년 계획을 했었는데 4년 반 만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느 직장에서 우리가 4년 반 만에 5년 만에 연봉 1억 이상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10년이 다 된 이 시간까지 유지해 가면서 모든 다단계를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나 다단계에서 망했어. 다단계에서 빚졌어. 하는데 애터미 다단계는 뭐라고 하죠? 많은 성공자들이 다단계에서 빚 청산했어. 다단계에서 집 샀어. 다단계에서 현금 통장에 있어. 다단계에서 자동차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저 또한 그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지긋지긋한 빚에서 점점점점 정말 빚의 광명을 찾듯이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팀 5 발성표 그 다음에 개인 목표 꼭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생산하게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내가 스타바스타가 갔을 때 분명히 나는 저 단상 위에서 내가 대표 스피치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임페럴 마스터 1호가 탄생한 그때 제가 또 저희 스폰서님이 가장 또 담고 싶고 멘토이셨던 이영균 총장님과 함께 또 일상 킨텍스의 첫 무례를 또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또 누리는 일을 또 겪기도 했고요. 이렇게 에터미를 통해서 가족과 해외여행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면서 일과 여행과 함께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에 있는 친구 언니들이 정말 제가 초창기 때 일을 할 때 아이들이 봐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고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의 잠을 재워주고 또 때로는 제가 세미나장에서 저녁 먹는 5시가 되면 송리산에서 대전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또 송리산으로 들어가는 일을 했었는데요. 또 때로는 중요한 강의를 놓치지 마시라고 또 김태훈 총장님께서 정말 스폰서님께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대신해서 대전까지 와서 아이들을 픽업해주는 그런 스폰서님이 함께 하셨기에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줌의 장점이 뭔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차가 막히나 늦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답니다. 여행 중에도 이렇게 저희 줌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잠깐 또 이렇게 좋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미팅을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생하게 그렸고 생생하게 우리가 꿈을 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용균 총장님께서 강의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나는 일당 150 천장에도 붙여놓고 침대 머리맡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문앞에도 붙여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여러분도 믿죠. 본전 아니에요? 정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책 한 권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책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생생하게 어떻게 꿈을 꾸며 이루어졌는지 많은 성공자들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많은 글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다라면 간절한 꿈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한 바이러스로 인한 바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전략들을 정말 많은 콘텐츠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요. 사업을 물어봅니다. 저도 많은 소비자들을 새로운 소비자들을 요즘 만나고 있는데요. 만날 때마다 뭐라고 보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집에서 요즘에 N잡 세대라고 하죠. 3잡까지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나를 더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 애텀이라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 이런 콘텐츠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 맞는 온라인 SNS 미디어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본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매일매일매일 여러분들 한가하신가요? 바쁘신가요? 잠을 못 주무시나요? 저는 이 화상회의가 진행이 된 이후에 집에서 3시간에서 4시간 남지 이상을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이 되니까요.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준비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팀장님, 그리고 판매사님들 내 명목 직급이 아니 정말 내 현실의 직급 국장님이 만약에 팀장이 유지되거나 팀장님이 판매사 유지되거나 판매사가 에이전트다. 그러면 그 직급에만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누구요? 스폰서님들을 활용하십시오. 이용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스폰서님들을 활용을 하고 이 줌으로 스폰서님들을 팀홈 미팅에 참가를 시키고 그리고 초대를 해서 여러분들 스폰서들과 정말 상위 스폰서님들과 화상을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소통하죠. 소통할 게 없다. 그러면 정말 전화를 해서 아니면 오늘 스폰서님 얼굴 보고 싶은데 우리 일대일로 화상에서 만나요. 식사하셨어요? 화상으로 우리 커피 한 잔 해요. 그냥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 연습이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 사업자의 인생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밤잠을 못 자고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다 결국엔 그냥 나왔지만 그렇지만 이곳이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미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연습을 거쳐서 여러분들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맞는 과거의 모습이 아닌 지금 세상의 트렌드에 맞는 자기 복제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뉴스에서나 나오는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현실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딘가에 내 배우자가 온전한 그 직장이 언제까지 온전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준비는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갖고 있을 때 준비하는 것 부자들은 늘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린 버핏이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동 수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죽기 전까지 80, 90, 100세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위기의 편에 설 것인지 기존의 털을 완전히 깨부시고 기회의 편에 설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스폰서님들이 좋은 금을 갖다 주고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함께 하자고 외쳐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이제 성공시킬 모든 준비를 다 갖춘 회사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온라인을 뛰어넘어 퍼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성공은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꿈꾸는 자의 것이고 결단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확고한 꿈이 있고 정말 확고한 목표가 있다라면 포기할 이유도 그리고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그 성공을 위해서 방법을 찾고 방향을 찾아나가는 일에 전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으로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함과 교만함은 다릅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안에서 이 정말 디지털 세상, 온라인 세상, 오프라인에서 우리 한 번 이루었듯이 이제 제2의 도약, 제2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정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서 과거에 똑같은 후회를 다시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지 스타마스타님, 귀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리더스 멤버답게 아주 뜨거운 열정, 아무나 그런 열정이 없을 텐데요. 오늘 가시금, 우리 스폰서이신 김수지 스타마스타님의 열정을 다시 분받게 되었습니다. 감동과 열정을 전해주신 우리 강의해주신 김수지 스타마스타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